약속해요! 약속! 고양이들과 나눠먹자! 나눠먹어요! 먹어보세요! 우와! 여름이다! 친구들은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 친구들이 라바가 되었네! 나도 나도 해볼래! 그런데 여기가 어디니? 아하! 라바와 함께하는 3D 곤충 체험전! 요술 환경을 끼면 곤충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정말? 그게 정말이야? 이거 나왔어요! 진짜! 따라오는 얘기예요! 라바랑 꼭 젊은 애벌레도 만져보고 다양한 자연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이곳! 라바와 함께하는 3D 곤충 체험전으로 고고! 우와! 친구들이 아나운서도 되고 요리사도 됐네!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서울 상상나라!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깡통과 모험을 떠날 준비 됐니? 우와! 이게 다 깡통으로 만든 거래! 다시 쓸 수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먹고 난 깡통은 버리지 말고 여기로 출발! 누구야! 사랑해! 사랑해! 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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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개! 여기! 사랑해! 사랑해! 우리! 모두! 과연!